이런 가운데 경기 포천시에서는 한 공무원이 철도역이 들어선 곳 주변의 땅과 건물 수십억 원어치를 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. 알고 보니 이 직원은 부동산을 사기 직전까지 철도역 관련 사업을 담당한 걸로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하정연 기자입니다. 포천시의 각종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 이곳. 도시철도 역사가 들어설 유력한 부지입니다. 포천시청에 근무하는 A 과장은 지난해 9월 건물. 이곳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땅과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습니다. 이곳이 바로 A 씨가 매입한 토지와 1층짜리 건물입니다. 바로 이곳 맞은편 대각선 쪽에 역사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면적이 2,600여 제곱미터인데 매입 비용이 약 40억 원에 달합니다. 2억 원 정도를 제외한 금액 모두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. A 씨는 6년 전에 해당 토지 바로 옆 토지도 사들인 바 있습니다.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해당 도시철도 사업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이 공무원은 토지를 매입하기 직전까지 사업 실무를 담당했습니다.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역사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진 매입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. 도시장에서 인정하면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포천시는 감사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토지 매입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하정현입니다. 하정연입니다.